ㄱ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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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카드 나온지 이미 다빈치 리롤브 이런거는 다 내가 다 이미 지원한지 오랬는데 프리미얼을 저도 너무 오래 써가지고 딴걸로 갈아타기가 힘들어 그리고 다빈치 리롤브 무료 프로그램이라서 좋긴 한데 무료 버전도 있어가지고 너무 불안정해 업데이트는 그 빨리 많이 지원해준 대신에 무만하면 튕겨가지고 한번씩 그래서 이번에 10만원짜리 아크 조그만거 하나 주문할라고 A2380 그래픽 가속룡 엔코딩 가속룡 그렇게라도 써야지 이렇게 사실 왕이든 황제든 직접 일을 하는게 특이한거죠 원래 그건데 사실 그지 따지면 그냥 왕이든 황제든 최종 결정권적인게 의미가 있는거죠 윗사람 너무 열심히 일하면 밑에 사람 피곤해 각각 이제 그걸 잘 조율을 해야지 그럴 수 있죠 생각해봐 우리 어렸을때 이제 미래에 이제 뭐 약같은거 하나로 이제 음식같은거 칼로리 하루에 섭취할 수 있는 칼로리 다 먹을 수 있다 이런얘기 나왔죠 왜 그게 개발이 안되겠어 맛이 없으니까 아주 간단하네요 굳이 그걸 사람들이 바라지 않는거야 음식을 먹는건 매우 중요한 핵입니다 식도락 감자가 이제 퍼진게 남미작물이라 그게 적어도 대양의 시대때부터 퍼진거라서 흠 흠 흠 흠 흠 흠 음식 하나 알약 하나 먹으면 하루 칼로리 다 채워지고 포만감이 안되는 시대가 와도 그게 흥할 것 같진 않아 진짜 핫측민들 뭐 그냥 목숨연맹용으로 쓰이면 모르겠다 부자들은 또 밥 먹겠지 요리 맛있는거 해가지고 소고기 굽고 흠 지금 합성육이 뭐니 해도 가난한 사람들은 합성육 먹고 이제 진짜 사람들은 자연구 소고기 같은거 먹겠지 합성육이 더 맛있다 하더라도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그렇다 하더라 흠 짜라 흠 흠 흠 흠 그래도 이걸 깎는다 20개 언제 깎나 했는데 까깎네 흠 흠 흠 이걸 깎이 깎이 깎긴 하네 이걸 결국 다 깎이나는군 아무튼 이제 음식을 먹는다는게 이제 맛과 이제 또 그 음식을 먹는 시간에 서로 대화하거나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이제 목이 막히긴 하지만 이제 회사같은데 그러면 이 부장띡띡이 막 이러지마 아무튼 그런 미래 읽는 이상 그런 문화들이 존재하는 이상이잖아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쉽게 이제 먹는다는 카테고리를 버리진 않을 것 같은 음식이라든 식도락이라든 혹시 이랬는데 나중에 한꺼번에 깎게 해주는 뭐 그런 글리치 아니 스킬같은게 나오는건 아니겠지 제 식사는 지금 ㅋㅋㅋㅋ 반 começo 아니겠지 전자의 크리스마스 오 오우 오우 아멘 일단 한 50정도만 30 아니 40정도만 줄거같아 아니 뭐 이렇게 찍지도 못하잖아 아휴 소재가 무조건 오케이 일단 팔고 아 저장 한번 해야겠다 이쯤 이쯤에서 저장 한번 할 각이야 4장정도 됐으니까 또 중간에 어떤 선택지 어떤 결말 혹은 뭐 이제 의외로 말도 안되는 상황에서 그냥 뭐 끝나버리거나 다른 선택지가 나올지 알 수 없으니까 세이브를 좀 활성화 여러 슬롯에 나눠서 분산을 해야 될것같아 킬키에 이기전 아까 아카사카 좀 보고좀 해야되니까 이것저것 돌면서 우리 석세스 좀 리타이어 해버려가지고 조금 더 슬프지 않아 그냥 그래요 뭐 이렇게 감사한 곳으로 말하는 건데, 알려드립니다. 조금씩 나간 시간을 더 쉬고 싶습니다. 그 동안, 우리에게 힘을 더욱 끌고 있습니다. 네.. 응 또 다른 사람에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너희에게 의견을 제거해주세요. 오, 깜짝이야. 당신의 송신료의 일부 바하사리메이크로 대체되었다. 근데 사무라이 랩넌트도 재밌어 보이네. 재밌습니다. 만원으로 원 감사합니다. 에이다 디에시해야 되는데 아직도 손도 못되고 있죠. 아유, 드라인밍도 2021결 구독 감사합니다. 저 에사렸살 사욕을 위해 아름답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쪽도fire 자, 키르케 이전하고 스토리도 진행해봅시다. 아, 정확하게, 이전에는 무지하였구나. 이번에는 지하이을 만우칼렸도 모르겠다. 내가 몇 악르닥에 지배를 안당해서 맛이 안간 서븐트이지만 그냥 이 자체가 맛이 안간 그런 맛이죠 왜 또 1대1로 붙어? 싸워야돼? 아 그나저나 상북제의 리메이크가 나오는 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렸을 때 제가 재밌게 했던 게 파이브였던 거 같아요 제일 재밌게 했던 게 파이브인 거 같아요 파이브랑 8도 하긴 했던 거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 세븐이네 세븐이네 파이브는 재밌게 한 거 같아요 아 그래요 뭐 리메이크 한다 하니까 바꿀 놈들이 아니긴 하죠 아주 쓰레기 같은 놈들 아주 쓰레기 같은 놈들 아주 쓰레기 같은 놈들 푸... 하하하하하하핳하하하하하핳하하하핳하하하하하핳하하하하하핳š 발생하는 하idd schema 아 shaking neither!? Whose 俺たちは あまり空とぼけないでおくれよさっきから何度も襲われてるんだぞこっちは 誰かの暗示にかかった魔術師や侍達が次々現れては暴れ回って マスターが1匹 サーヴァントが2匹 キミたちもアレに狙われているの? まさかキミたちもアレに狙われているの? とするともしかして、その、君たち、正気だったり、する? あはは、そうかそうか、正気を失ったふうに見えたか あああ… はあ… よーし、なるほど! そういうことなら仕方ない! さあ、一緒に連中を蹴散らそうじゃないか! ん? ふっ! あああああ! はっ! はっ! あああああ… いい感じで、先端! いや… いや、それは… ええっ たっ… あああ… あああ、あの人… これが先端の 評価が良いので… えええええ… ああ…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부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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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서 많이 들어보는 주임팬들 이 계시이 안녕하십니까 루타 맞다 루타 잠시만요 아 맵을 맵을 지금 맵이 원래 홍국에서 하고 있으니까 맵이 열면 디지소리라는구나 맵을 못 열어 지금 전체맵을 아유 항상 짜릿 매번 새롭고 항상 짜릿합니다 doubt 강와司요 어이 그 사이도 좋겠죠? 요리! 이리 겨울이! 끝! 이 힘이 다가야 되겠죠! 아 요리, 그럼 내일은 아침에... 뭐, 뭐... 그렇게 생각하겠지! 단풍! 내가 한번 죽음이 죽겠지? 人影はない キルケイの気配に近づくし、カエの数も増えているのだ キルケイ自身の魔力に呼び寄せられているのよ セイバー! いつでもよい! 呼べ! 怖いだ! セイバー! 待っていろ! キュ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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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곳은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切るけおじいさんを元に戻すのだ 何か様子が まずは確かめるぞ よしよしよし わいしを獣のようにかわいがるでなーい こらセイバー じいさんをからかうのもほどほどにな うん ええええええええ ええええええええ なんだよしつこいなぁ 君みたいなのは趣味じゃないんだ キルケ 稼いする えっ 君たち 私を助けに来たのかい 君に死なれてはおじいさんもによりも困る 私もちょっぴり困るのだ それで無事なのだな もちろんさ この程度どうってことないとも さすがだ 奴らを蹴散らすぞ キルケ どうせん ええええ ええ セイバー 待っていろ ええ こらえんだよ はあ amis 見えた! 見せてやれ! 来い! 任せろ! われらが刃! 突き立てる! りゃ! えっ ッと! わった! 当たれだよ! うわあ! 引き放す! 来い! わかった!我らが刃! 引き立てる! あっ!あなた! 無謀の瞬の勝つを頼むか! ジュルト、まだ戦えるか? うーん… 当たり前だろ! このぐらいで疲れてたまるもんかー! 残る敵を片付ける! 受けてみろ! 離し、来い! わかった!我らが刃! 突き立てる! 避けるなよ! 来い!わかった! 滑目せよ! 僕を… そは命! そは快楽の雫にして、星を成す者! 絶技! 発揮! 怒涛! 引き立てる! オウッ! 引き立てる! じゃ… タンタンタルルルル… 얼굴 쓸 수 있는outez. 도시 여행이다. 저도 도와주시기 바라봐. 저렴게 남았다. 그렇구나. 이건 그냥 주제인다. 그럼 저... 다시 돌아올까 생각한다. ジャガン何やら違和感があるようなないような さあ気のせいじゃないかい いやー二度も私の試練を乗り越えるとは君たちもやるじゃないか気に入ったよ 試練というのは難儀なものだな いやーとんでもない目にあった 二度とごめんじゃなんと恐ろしいキャスターか 仕方ないだろう私だってここを守るために必死だったんだ 奇伝ともあろう術者が平成を書くほど必死になるとは 私はここの霊脈に紐づけられてるんだから薬気になって守るのは当然のことだろ それにそれに私が現世に召喚されて間もない頃からある魔術師がこの一帯をねぐらにしていてね ひどく暗い目をした取りつく島もない男で キュケオンだって堅くなに口にしなかった 賢明だ それが別の女を連れてここを離れるときた この私を差し置いてたぞ 良い度胸だった だから身を守るための冷蔵や傷を癒す薬を担当しつけてやった 何も言わなかったけど受け取ってはくれた 私はこの土地を長く離れられないで 何か言わなかったけど 私はこの土地を長く離れられないで もうれんじゃ 귀엽지 않たのがあんでも 私がここに戻る場所を守ってさえいれば ああ 何? 済んだことだ 以後気をつけてくれればいい この程度の試練 どこぞの冒険野郎なら 一言の文句もこぼさずに乗り越えたぞ 不満に思うのは君たちの器が小さいからだ これ以上ぶーたれるならもう力は貸さないぞ キデンの力は今後も借り受けたい 今サーヴァントたちが次々と操られている 俺たちはキデンの助力を求めてきたのだ うんうんそれで しかし無理にとは言えないからな ダメだと言うなら他を当たらねばだ え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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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どうだ、より? ここはひとつ、若旦那に剣でもって そう、軽々に剣を抜くな いいか、セイバー、ここは え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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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花子璃を奪って incoめる キルケ? いや、片付けない 多いに参考になった え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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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そのしないま えま かさしないが 야, 다나. 야, 다나. 키르테가 또 있어? 만 번에 두 번이나 연속으로 잠깐 근데 또 나와 또, 또 우려낼, 우려낼 스토리가 있어? 그래, 걸레도 짜면 이제 뭐 안 된다고. 뭐라도 나온다고. 오징어도 짜, 오징어 짜듯이 쩍쩍 짜면 어떻게든 뭐 새로운 스토리가 나오는 법이지. 마른 오징어도 쥐어짜면 물이 나온다고. 그런 말이 있죠. 여기 뭐, 뭐, 뭐라고 아직도. 불이, 불이. 불이 안 꺼져. 후후. 여로시. 오너레の心に正直になるのは素晴らしいことだ. 그런 말이야. 아니, 그런 말이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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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突然だがピグレット志望の君たちには一つ、試練を貸させてもらおうじゃないか。 試練? 大丈夫さ、安心してくれたまえよ。冥府の番犬を捕まえろ、なんて無茶ぶりはしない。 試練はいたって簡単なものさ。そう、食材をいくつか集めてくるだけの。 食材を集める。 食べたら豚になるやつでは。確か休憩、なんとか。 切るけ、すまない。俺たちは先を急いでいる。 う、うむ。悪いが、他を当たることだ。 あ、待ってよ、待ってくれ! 置いていかないでおくれー! あ、いやー、すまない。昔のことを思い出してしまって、つい… 止めはしないから。行けばいいさ。そら、さっさと願いとか叶えに行かないと。 うん。 何やら、腹が減ってきたな。 セイバーは朝下に握り飯を何個も口にしていたが。 ま、いいだろう。 ああ、そういえば小腹がすいた。何か振る舞ってくれるならありがたい。 えっ、いいの? とはいえ、時も惜しい。早々に、お使いとやらを済ませよう。 えっ、ひめの弱り顔には弱いな。お互い。 えっと…ありがとう。 じゃあ、この食材を集めてきてくれ。 パッ。 この近くとい… っていまんにおいへほんし。 うん。 この辺りだな。 まずは扱っている商人を探すぞ。 うん。 みちく人に尋ねるかな。 あ、あれは… みら、より! より、あの橋は渡れぬのか? あれは橋ではなく、かけい… 水の通り道だ。 俺たちは、人用の道を行こう。 そうか。 あの中をすべって行けたら、楽しいだろうになあ。 ふ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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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それ。 ふっ。 단연의 과연 단연의 과연 단연의 과연 협력 염룡 그리고 후반부에 배우는 건데 많이 잘 소모가 적다 소비가 일단 찍고 본답 이중 이 이 이른바 이중 이 이 배 다른친구 오우 오우 어우 떠돌이 아으아아아아아 스킬을 안캐고 그거 지구 애들 야8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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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또 이제 스토리상 타이언 애들이 많아가지고 또 못짓게 되버려서 아니 미식가라고 하기에는 여기서 파는게 주먹밥밖에 없는 무슨 미식을 하려구요? 그치? 참마국 냉수 이런거 파는데 그치 어떤 미식을 하십니까?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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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벌써 5시만이네 사실은... 두 개의 물을 욕하고 있는 물을 욕하고 있는 게 좋네 그곳은 불쌍하고 다음 시간에 기다려줄게요 그럼 우리 둘이 둘이 돌아가자 그럼 어떻게 생각해? 1등 도톡톡지 카아 뭐 それに不満はないのだろう 약帰ごと片づけねばものを得られぬというのはやっぱり 俺この 君は 呪われているのか? まさか、覚えはないな 第一、セイバーと出会う前は、こういった面倒はほとんどなかったぞ ふーん、そういうふうに言ってしまうのだな、イオリ いや、たいはない。とどろきへ向かうぞ ふーん うーん、ふーん、トドローキ さて、ヌスッ さきほどの商人は、洞窟の方だと言ったら ひとまず行ってみよう 、あれは...? 이게 뭔데? 하아... 미안하다 고양아 너에게 낭비할 시간이.. 낭비라고 하면 안되지 고양이 부둥부둥하는걸 하지? 어차피 너에게 쓸 시간이 지금 여유가 없다 내가 어.. 아래는? 이해할 게임이 좀 많다 보니까 앞으로 나올 게임도 많고 그렇죠 이제 쓰다듬기가 귀찮다 아무리 아무리 이제 쓰다듬는게 지형마다 그.. 도전과 제 비슷하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여유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라서 그.. 도전과 일을 할 것 같다 그.. 도전과 일을 할 것 같다 자아, 가자! 그.. 도전과 일을 할 것 같다 그.. 도전과 일을 할 것 같다 그.. 도전과 일을 할 것 같다 넌 그냥 가만히 있어 아니.. 가만히 있어야 할 것 같다 몸이 가득해졌다 그렇게 시키지 않음 잠시만요 우리의 도전과 일을 할 것 같다 저의 쇠가를 할 것 같다 그.. 도전과? erry! 저의 도전과 행사는 그.. 도전과 할 것 같다 그.. 도전과 할 것 같나 대단의 도전과 악인도너 2를 다시 돌아왔습니다. 흘러내려야 할 수 없을때, 퇴근할 수 없을때가 좋습니다. 헉! 어르신들이 말하네. 흘러내려, 남아주시기 시작하네! 세이버! 맡아라! 우리 도면돔모들이 미쳤네 이것들아? 이 시각의 문을 잊지 않았다. 이 시각의 문을 잊지 않았다. 은은한 부산이 거의 다 된다. 하지만, 이 시각은 사람에게 있으며, 이 시각의 문이 잊지 않았다. 何で? で? 取るものもとりあえず逃げ出して、 根倉に籠もっていた。 族というのは… いつの世も大差なきものだな。 寺…寺… この近くにあるのは… 轟き不動村だろうな。 行ってみよう。 トトロキブボウォ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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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ォ 뭐 이러잖아 뭐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에서만 성분이 뭐 그런거 없지 않나요? 애초에 뭐 사실 이제 불교에서 모시는 신들 다 이제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중국에서 여러.. 중국에 있던 뭐 독교신들 그 기존 신들 그거랑 협조여가지고 만들어진 것도 많고 원래 사실 인도교신하고 결합한 것도 많고 당장 인도에서 당장 인도에서 이이효이 등등 이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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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만요! 뭐 일본 불교도 우리나라랑 좀 많이 다르니까요 중파도 우리나라랑 완전 다르군요 일주일에 일본 불교는 뭐 이제 중파마다 다르지만 괴럼도 하니까 뭐 이것이 말한 식재료입니다 응 사쿠라모치 피글 아 까템이에요 얼마나 좋길래 아 그래요 스킬포인트가 어마무시해 오 예 오 예 흥흥흥.. 아 근데 2회차를 해야 되는데 시간 때문에 시간상 2회차를 못할 것 같아 아 진짜 너무 아래 아 좀 있음 이제 슈퍼마리오도 나오고 싸닉도 나오고 아 근데 뭐 2회차 때 추가된 이벤트라든가 이런게 좀 있다고 그래가지고 대사를 하던가 뭐 조금 함부로 스킵하기도 좀 그렇고 또 음 또 이제 이게 이런 게임 특징상 어 1회차 때 내가 이런걸 봤었나 하고 보게되는 이벤트들이 있어가지고 1회차 때 봤는데 어 이런거 있었나 하게 되는 것들 스카이더맨도 곧 나오고 편이 났네 뭐 1회차는 어쨌든 빨리 끝냅시다 아 받는거 본것만 스킵하는게 따로 있어 어 그래요 알았어요 제가 좀 멍청있네요 네 뭐 빠르게 사과 박아야돼 어쨌든 뭐 기계 완성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2 부족한걸 알려주네 좋아 이제 이전 다했지 이제 요시 와라 와라 요시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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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면 되는데 마이클 꺼놨네 계속해서 해보게요 뭐여 갑자기? 다시? 네? 이만 보고도 보고 내 아이템 좀 빠지죠 아야 아니오 it 아 예 만 대 이즄뱃も 유행 으 으 으 으 4 5 아니 당신은? 왜 그걸 저한테 물어요? 아... 내가 무슨 일을 할까? 정리해, 우리 또 찾아봅시다 내가 알 수 있을까? 죄송합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아, 주님... 아, 신수, 고맙습니다 シンス 土味門が何か残してきたか 見せません 行くぞセイバー 山吹殿はここを動かぬよ トルムラ 土味門とはオリ بت シンス 何だか Оらら ほら 어? 어? 해가 없을 때 샤워 으 나는 으 으 으 으 으 으 必ず生かそう! 助かりました!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礼はいらないぞ。 君はどこか安全なところへ。 あの、え、えっと、お願いが! どうした? 私の友人たちを、どうか助けてもらえませんか? 物のけに襲われて、はぐれて、もしかして、二人とも襲われているかも! だそうだな、イオリ。 無論、受けたまわろう。 なぜわかっていて尋ねた、セイボ? さて、どうだかな? 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あの子たちは、それぞれ、王子と北の方へ走っていった、と、思います。 どうか二人のこと、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 作物を作ってくれた、私の人様は、それは原宿が変わりました。 規径されていた。 私たちの人生が、戦いはどれずを保護したくて、私たちのことは。 それが、200人で、私たちの人生を、 使っていなさい。 私たちの人生が、戦いは、 私たちの人生を、たちはどれずに。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見せてやれ! 力を借りる! 出番だな! 我らが刃! 突き立てる! 避けるなよ! 逃げた! セイバー! 飛行機! 火殺を追い打て! フ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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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押し切る! カコモは良いか? 力を借りる! わかった! 我らが刃! 突き立てる! よし! フッ! 怪我はないか? ああ… あんたたちのおかげでね… しかし… エドは一体どうしちまったんだい? 今日の化け物といい… 昨日の大男といい… 恐ろしいことばっかりで… 嫌になるよ… あ… 本当に寝付けやしなかったよ… ああ… 嫌だ嫌だ… なるほど… 本当… あんたらも気をつけなよ… それじゃあね… 恐ろしい大男か… 夜中であったからだろうか… 昼日中に見たならば… あれは見とれるほどの異常婦だと言うのに… ああ… ああ… 大男… きっと… ハグレのバーサーガーだな… 正気を取り戻して吉原へ戻ってきた… トウムサシは言っていたが… そうではなかったのか… あるいは… 土味門に泳がされたか… 九段の術の支配下にあるならば… 放ってはおけない… あれは強力なサーヴァントだ… 行方を探らねばならん… きっとタユーや師匠も追っているだろう… 急げば… 合流できるか… あれは… きっと… 助けられるから… きっと… あれは… あれは… 後ろ… 後ろ… 고우! 에? 스케 노신이 여기있어 하아라 갇싸바이테 신게야라 스케노신가 오..이오리산! 좀 더 좋은 곳에.. 결국 니가 안 싸웠잖아 아는 바게모노 마를데 가다나가 투지야 시네에 아이..わかった 그럼.. 또 모니야 오오.. 오오.. 아이씨.. 아이씨.. 야이씨.. 휴신받이 도망치는거 봐 염용.. 네.. 이럴 때 경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야! 으아아악! 아 큰일 났다 과자 먹으니까 입맛이 또 돈다 아 큰일났네 아 큰일났네 아 아 아 아 나아오이 바카 요시와라 사이겐까 ずいぶん牙った見回りだな だろう 男助の神 一世一代の大勝負のつもりでだな ま 요시와라の夜には 日遊びが増える 丹念に見回ってほしいもんだ 気にするな さあ行くぞ うむ ハグレのバーサーカーを追うぞ ああ だがまず 山吹殿に知らせておこう さあ行くぞ やまぶきへげて 첫 번째, 이 녀석은 이 녀석입니다. 고맙습니다, 루시아. 이 녀석은 이 녀석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타이유을 찾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네, 루시아. 姉さまのこと、よろしゅうお願いいたしんすよ。 さあて、バーサーカーを追うぞ、より。 問題は奴の行方だな。 ある程度当たりをつけるほかにない。 バーサーカーが操られているとして、術者は彼をどのように使う? あれだけの強靭な体育と力だ。 不楽の砦として手元に置きたがるかもだ。 まあ、俺でもそう考える。 つまり… こたびの術者はツチミカド。 奴の居所はカンエイジだったか? そうだ。ツチミカドはカンエイジにある。 とは、小説の言だった。 愛、わかった。 では、迷わず赴くぞ。 いざ、カンエイジ! エイジ… 少絶様。 朝草より戻られて早々言え、お体に触りあらば。 楊, 무기. 하... 吉原の石膏より... 宮本いよりが上野へ向かったと知らせがありました そうか 小説先生... 貴殿らか すまぬが今、軍楽を講ずる糸間は... 이 쇼세츠만 진짜 크게 다른데 캐릭터가 이렇게 보니까 아니 그 정도로 라이드 이 새끼 인생 인성이 폐급이구만 그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わが願い、キー高等と笑いたくば笑えばよい。 だが、ギの間のみとはいえど、私は奇伝の主。 ゼが火でも、わが刃として働いてもらう。 ライダー、奇伝の力あらば、わが高等はうつつとなろう。 レイジュの一角でも二角でも、望みとあらば捧げるが、いかがだろうか。 ああ、清らかにまだあるじゃん。 一体誰が、あなたを笑いしよう。 すでにわがみは、限界の檻に、心よりの叫びを聞いた。 ゆい小説、あなたは正しい。 ここに私は誓いましょう。 この魂、この刃。 霊気霊角もいっぺんに至るまで。 すべて、あなたの願いがために捧げるの。 霊気霊角もいっかりする。 ならば、わが策にてその覚悟をとっ。 かまうまいな。 むろん。 라이더, 기델은... 내가... 라이더... 그날의 가까이... 지금... 접속? 아이고... 절개인가... 먼저, 위로 올라가! 가자! 가자! 어? 뭔가가 있었나? 음... 흠 으잉? 아니 영맥을 회복시키면.. 아니요 점점 짜증나는 컨셉으로 자꾸 제발 주거하지마 이런거 신청이 호우스스스 메르터키다 응? 아는.. 어르신이 나매티는.. 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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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비로니아의 그곳에 손에 있는거다 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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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버는 이쪽가구 나 이쪽가구 아하아아아 아하아아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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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지나간다 와윤스 오츠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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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수선의 협력기와 화수선 공명절기. 화수선의 협력기와 화수선 공명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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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리가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거에서 LTA 라우터 이거 얼마나 비싸게 구매할 수 있어가지고 알리가 진짜 그런 자잘한 잡스러운 거 구하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원래 태블릿 데이터 쉐어링으로 쓰던 거 유심 남은 거 있거든요 그거에다 그거 알리익스프레스 그거 LTA 라우터 한 2만원은 안되는 기계에서 하는데 그거 연결해서 이제 어디 바깥에 나가려 했을 때 보조배터리 연결해서 한번 연결하면 한 40시간 2, 30시간 간다더라고 보조배터리 하나에 만짜리 3, 40시간? 이렇게 간다니까 연결해가지고 그냥 이제 LTE 버전 아니더라도 와이파이버전 태블릿이나 이런 것 좀 연결해서 소슴을 싸먹을 수 있어가지고 야외 방송 같은 거라면 그렇게 해서 써먹으면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야외 방송을 안하니 그리고 LTE 속도로 솔직히 좀 애매하기도 하고 음... 그렇군요. 마술사의 본격입니다. 이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생각해봅시다. 그럼, 이것은 도리대攻지입니다. 중국이 있다 미일. 도로테아. 아사신은 아직... 네, 그렇군요. 아직은 아사신은 아직은 없었습니다. 그녀의 마력을 다듬었지만... 어떻게든 당신과 저의 목표는 비슷하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다시 힘을 맞추는 건가요? 이오리... 좋겠습니까? 사실... 이것은... 비슷한 상황으로 꽤 많이 일어났다... 아... 충분한 말이야. 단순히 적용적 일어났다. 잘 안전하게... 이번에는 기다려주세요. 이 정도의 공부는 도로테아 코이오트의 앞에는 무의미할 것이라고 할 수 있어. 모르는 거야... 개털린 주체... 솔직히 까놓고 말했어... 그는... 이런 것이야. 오오오오오오오... 娘야. 이것은 정말 어려워. 그럼, 먼저進 가야할까요? 기다려. 문의 옆으로도 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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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입니다. 여기 저는 우리의魔術을 어려워. 오오. 요아는 내가 털어주겠어 두 종류 무서워하니 야 문어수케 한 번만 한 번 먹어봐라 아주 그냥 초장 찍어서 먹어봐 침을 질질질 흘리게 될거야 문어만 보면 문어 두 종류만 보면 아 거미였나 뭐 거미든 뭐 어쨌든 다리 8개 달리면 똑같잖아 흐흐흐흫 의외로 이거 얘들 이 거대 거미 얘들은 그거 꽃게만 나는 거 아니야 죽여가지고 시체에다가 다리 쪽 하면 살 쪽 뜯 뜯 뜯 나와가지고 베개 다리처럼 그것도 조리방지법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크면 큰 만큼 살이 많고 그거 돼가지고 즐겨지니까 막 삶고 이런 건 좀 안 어울릴 것 같아 약간 그 통통하게 오른 살이를 약간 튀겨서 그림에 올리브유 같은 거 튀겨먹는다던가 뭐 이러면 괜찮을 것 같은데 누웨이 그면 어쩌려고 어쩌라고 하지 마 그냥 맞는 거야 아니 진하게 그냥 맞는거라 그냥 맞는거라 그냥 맞는거라 그냥 맞는거라 いやはり、本職は違うものだ。 イオリの加遁もそれなりではあるが、ドロテアの多彩さにはまるで及ばない。 異国の術、ああ、なかなか大したもの。 あんなに褒めるなら、もう少しこちらの指示に従ってほしいわね。 罠も何もすべて食い破っていくんだもの。 私としては気が気ではないわ。 あれがセイバーだ。 そうするだけの強さがある。 そのようにね。アサシンもなみの英霊ではないけれど。 セイバーの剣、あれはなんというか破格ね。 どうやってあんな英霊を引いたのか。 おしえをこいたいくらいだわ。 俺にもわからない。あと、よくくうからふところはひえるぞ。 何それ?時間のジョーク? 何それ? 飯がわからないからふところは、 きちみかじにいる人が、 ひときも、 これを持ってくだめだと思うよ。 そのようになるのか。 うみやにし、 人間でね、 音量度にありそうなもんだ。 それは変わるんだろう。 그 레벨 이제도 이렇게 강화시켜놔도 고닥 기치네는 잡모빈 주자의 피통이 단단해 상급무비라 그런가 그냥 불편해 여기인가 아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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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 아잉 눈빛 안 어떻게 싸웠던가... 시안을 했다 시안을 했다 시안을 했다 일반적으로 너희들과 같이 싸웠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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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싸웠던 것 같다 스케야키바는 고맙다 나의 힘을 지키고 우리의 힘을 지키고 자, 가고 싶어 마, 도리자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여히들과 같이 싸웠던 것 같다 여히들과 같이 싸웠던 것 같다 하하 하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今、良い技のこなしだ! 目を覚ませ! 味わうといい! 絶月! 私の代わりについても、あなたの代わりはとても進めます。 実は、ここではない場合でとても上手く。 今の代わりに何かに作る必要がある。 私の代わりにも楽しいのが、今の代わりにしても、 急に落ちちゃうことができるので、 低い撃つ catalaseをしっかりillesにあげます。 야! 아니, 성우니까지? 쌍으로 지랄이야, 이제? 헛! 넌! 기댄? 그는 사베가가! 당신이 도망간다. 그는 도망간다. 도망간다. 그는 도망간다. 그는 이 이 기댄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그런가. 지금, 많은 사베가가 있는지. アイは勝った 東西の英雄英傑たちを 起伝らの漆黒 我が剣にて砕いてくれよ アイは勝った 隠し エリア アイは勝った 攻撃 回復 攻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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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아들 아들 아들아들 Clai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거는... 그거는... 너희들 어디 갔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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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희들 어디 갔었어? 아이야.... 아휴... 삼손이... 삼손이... 너도 처음엔 진짜 쎄는데... 삼촌 삼촌아 삼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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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 방어 게이지라는 게 있어요 저거 먼저 까야 이제 제 댐지가 제대로 들어가요 저 방어 게이지라는 게 있어요 저 방어 게이지라는 게 있어요 저 방어 게이지라는 게 있어요 저 방어 게이지라는 게 어떻게든 귀찮아져가지고 저 방어 게이지라는 게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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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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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flory 제발! 쟤가 드릴라인가? 드릴라 흥믹 어따 삼성 아...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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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네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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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타이유한테 잘해줬던게 약간 데릴라 닮아서 그런건가... 지켜줬던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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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은 어디에 있는가... 때릴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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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나오나?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니까 북어인데 북으로 해준다. 첫uer... 네 우리 교회.. 제... 그.. 하... 웅... 여기 케익 그녀라atte... 하... 하... 自分で叶える。 義の勝者にはならなくていい。 あの子を捧げて助かろうなんてそんな虫のいい話はないさ。 あと、ねえ、セイバーじゃなくてバーサーカーの宮本武蔵さん。 マスターなんじゃ放って、好きに戦ってみたいんじゃないのかい? そりゃ、まあ多少はね。 ほんのちょっぴりそうかもしれないけど。 こう見えて、一応はサーヴァントだもの。 マスターの願いのために力を尽くします。 あたしの願いだよ。 あんたには好きにしてほしい、さ。 あとはあんたの願い次第だね、ムサシちゃん。 うまいなあ、とんちかな? ふふふ、そうかもしれないね。 まあ、そういうことなら、きちんと叶えてあげなくっちゃね。 ふふふ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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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それ、いぜん。 ふふふふ。 ふふふふ。 ご説明したい、一応の話後は... 뭐야 이쪽은 또 희망을 지고, 희망을 지고 낳아야겠다! 희망을 지고, 희망을 지고! 그치! 희망을 지고, 희망을 지고! 이게 뭔데 이 새끼야? der 정말로 적흥 윽 음흐흐흐흐흐 윽 아아아아아아아아아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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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ㅋㅋㅋㅋㅋㅋ 세이버군 ㅃ... inert meant 다른 일 zombies... 무슨 소리 Desert'sوں스.. 안irosorts! 네 잘 보이네... 극한%&%&%&%&%&%&%&%&%&%&%&%&%&%%&%&% support! 그 어 santé 또는!! 이 시각 세계의 역사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만약 도로테아가 없을 수 없을 수 있다면, 이제는 한 명이 있었던 상태입니다. 네, 또 다른 것들도 없습니다. 혹시 도로테아를, 그렇게 해서 도로테아가 없을 수 있을까요? 사봄, 특히 더 이상 흐름을 해서 無事じゃ済まないだろうね。 助けがなければ、あの子は死ぬよ。 土帝かアサシンか。 その敵地やー! うーわー! うーわー! 事態の元凶を土帝を仕留めるか、宝具を解放したままのアサシンを討伐するか。 ちなみにアサシンは放っておいても、自分のマスターを殺してしまえば自滅する。 なんて考え方もできるけれど。 さて、イオリくんはどうする? やっぱり、遅く時間が経っていない。 気持ちが決まったら、すぐに教えて。 うーわ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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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이었던 것 같애 툴치미카도 야스이로를 물리친다 3장의 선택지가 정확히 뭐였지? 그게 그.. 이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아아아아아아 난 바본가아 아.. 뭐지! 기억이 안 나지! 아아아아아아 했던거 다시 뒤져봐야 되나? 아마 윌거야? 위였던 것 같애요 위였던 것 같애 정확히 내용은 기억은 안 나는데 위였던 것 같애 툴치미카도와 오레따가 시토메ます 탐험하셨어 모츠데키와 익이나 아르치도 야사시이대시네 소우토키마레바 젠와 이속에 미야모토 무사시 고레요리와 헤비가미타이지 탐지 크흐흐 윌 으흥 ід Bea 长 하흐흑 음 으흠 흩 흩 으흑 흩 흩 흩 흩 흡 흠 흩 흡 흩 흡 흡 흡 흡 흡 이메일 수지의 위치를 지지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지지하고 그것도 지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기술을 지지해... 이 기술을 지지해... 찾아보자 화근을 없애기 잠깐만요 한번 찾아봐야됐다 모니터를 바꿔야돼가지고 송출쿵으로 어디보자... 3장 어디지? 3장에 부위지 않은 마쇠에서 3장에 부위지 않은 마쇠에서 3장에 부위지 않은 마쇠 어디야 카나가와강에서 아는거 선택하는거였던가요? 아이씨 이게 3시간짜리라 이거 다 볼수도 없고 이거 후다다닥 봐야되는데 오다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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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쉬어가지고 하루 땡기니까 기억이 안 나네 이거 모르겠소 선택지가 3장에서 랜서랑 싸우기 전이야 후야 칠 문 찾으러 갔을 때 나오나 room 몰라 모르겠어 아니까 그 위치 아니까 지금 보고 있는데 거기가 그 선택지가 나오는 그 위치를 모르겠다고 하니까 근데 어느 스토리상 어딘지 모르겠다구요 그냥 카야 보라고 할때 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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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그램 홀로그램 어딘지 알겠다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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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밀 poisoned 흐르고 다 아 오늘 1회차 엔딩 봅시다. 이대로만 갑시다. 1회차 엔딩 보고 내일 서울 가야 되니까 예측 잘 거야. 예상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オーラ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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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清き水よ タミタイ 流れ 海へと至りて星をなせ 全体的に アミナイヲ アミナイヲ オーラー エイヲ アミナイヲ アミナイヲ エ Who エイヲ エイヲ わいだ! 見えた! 見えている この力必ず活かそう 次の霊地へ向かうぞ うむうむ わい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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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おいだ! 悪鬼打ち果たすまで わが刃は曇らず 押されているようだ 加勢しよう 怖い おいだ! 悪鬼打ちも 잘한다 흑윙 약도 브라인 도담았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흠 아 그래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사람이 끝날 때까지 방심하면 안 된다니까 뭐가 됐든 뭐지? 진화이 마토이신 무덤 기신 부속 너는 나뉘가 이끌치 노코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ソム,神を表すなどとは東星辺りのまじないでなせるものか? 難しかったな 正体わからずか…まあいい それでハグレのセイバー、キデンはライダーを追うのか? いいな ほう、そうなのか。君はライダー討伐を優先すると思ったぞ 東星に現れた悪鬼を断つ。まさしく、それこそ我が使命である だが、奴が傀儡とされたならば、その源を確かめねばならぬ なるほど。では、目指す先は同じということだな じゃあ、この極光の刃、今はキデンに預けよ。 これでいい。カンエジへ向かぞ チャンエジへ向かぬ 結界が溶けた。待てよ。ツッチミカド! ブーブーブー作得認討– ブーブーブー使えめであまりしすぎか2 うるくこしとってね とでるせいぶ... ブーブーは暴動します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제발 죽어 또 왜 상존에서 승리를 해야하나 잘 빠지면 팁을 좀 이제 짱 큰 걸로 막 그으신게 어때요? 귀가 좀 아프더라도 아프다고? 아무튼 아무튼 팁을 팁이 안 맞아서 그런거일수도 있으니까 이어폰피드 기크기랑 안맞아 이어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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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определен 조롱하되 출시와이 군사 근처에 이제 몇만평에 이제 2억이 열리된 나무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따온다고 하나씩 필요할 때 말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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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진정한 괴로운 자기들 아... 아... 이오리... 주치 미카도가 거기까지 왔어 그거라... 나도... 묘한魔력 흠 음... 사이버와 그 아버지구나 어떻게 이렇게 영원한 것인지 어떻게 이렇게 아... 좋겠다 사지에 있으리라 그나저나 너희의 배고픽은 안전하게 되겠지 너희... 너희들 왜이래? 근데 그럴거면 이제 지금도 어차피 뭐 버즈2인가 그거 할인떠리로 할인해서 사면 7만원대로 7,8만원에 사던되는거 음 굳이 버즈 지금 버즈2프로도 한 그 핵기라면 15만원대정도에 사던만 하지만 전 버즈1프로를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왜냐 망가지거나 좀 이제 배터리가 나가면 바꿀라그랬는데 안나.. 안나가 망가지지가 않아 이제 한달에 한두번쯤 오래 들으니까 맨날 듣는것도 아니구요 갑자기? 지금까지 멀쩡하다가 새끼 눈치 눈치가 정말 무쌍의 무인 떠돌이세이 잘 안나가 이거! 여기! 어디로? 어떻게 할까? 여기! 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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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누구보고 왔길래 아무튼 지금 아이폰 쓰는 김에 버즈는 연동이 안되거든요 이번에 안드로이드 태블릿 Y700 조금 싸게 나왔길래 당근했는데 아이패드 미니팔고 그건 이제 꼼수로 안드로이드라서 그 삼성웨어러블에 버즈 프로 어플 어디 APK 다운받아서 연결하면 되길래 그건 괜찮은데 애플은 그게 안되니까 아 그래가지고 아 그래가지고 그러즈 프로는 아니 그 에어팟 프로는 솔직히 좀 손이 정리한다고요 상황봐서 소니꺼나 핫힐 나오면 탈까 고민인데 모르겠어 나중에 좀 싸지면 소니도 이제 거의 매년 신제품이 나오니까 이제 새제품 나오기 전에 파이밍 잘 타면 저렴하게 구할수 있어요 일단 지금 쓰는 버즈가 버즈 프로 배터리가 다 돼 지금 이제 한 쓰면 한 그래도 한 초기 초기 때 사가지고 약간 좀씩 써도 어쨌든 계속 썼더니 한 100% 완충돼도 몇 분 듣고 있으면 80%까지 떨어지더라고 87 80%까지 좀씩까지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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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왔던 백두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바꿀거같아 막상 무선이어폰만 참 나왔을때는 무슨 이어폰을 1년 마 1,2년마다 바꿔도 되냐고 배터리 너무 그거 한다고 말 많았는데 막상 사람들이 그게 흥하니까 그 라이프스타일에 맞춰서 다 쓰더라고 하고 막 그러더라고 필요한만큼 쓰고 저렴한 제품들도 많아져가지고 그리고 솔직히 비싼 제품들도 빡세게 쓰면 유닛이 유선도 유닛이 생각보다 오래 안가가지구 동료 지참이 계속 제攻지 그대는 그것도 나는 고소하고 소소하고 본능 은혜지... 土味가도... 소설이 있다던데... 아마도 사봅니다... 아마도 사봅니다... 흠흠... 도우데모이예요... 무의미나 도이니 고다える 고도는 하와 모다니... 이 뼈는 이 뼈는 모르겠지 원숭이 센초기야 비약한 녀석이 에이겟은 단단히 마력이니 수신 반능의 간 봉기 제가 1년이 요트에 만들어진 제가 내가이 요가나의 다행이다 뭐? 뭐? 뭐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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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이 자식으로 나의 마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엉덩한 이메 diesem 어로카? 흥... 길을 잃지 못한 바다고 생각했지만... 나쁜 그리스도의 아뇨. 마스터와 사봤도 죽은거는 정말 답답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어허 그대를 야야리 뭐야 응? 렌스 넌? Kisama! 아...뭔가... 머리스타일로부터 이제 페이크보스의 냄새가 매우 심하게 나긴 했지만 정말 페이크보스네 입 털다가 그냥 가는거... 그냥 가는겨 입 함부로 털다가 한치도 틀리진 않냐 예상을 그냥 뒤지는겨 기능 운예약은 무지 잇다 자...돼 여기... 이 타이어 온... 어라? 코코아... 아 이제 다 풀려났네 어? 수이분도 뭐... 매즈라시이 카우가... 어? 요소는 레이치이잖아 그사아... 너희들 레이치 호올때 나니시던데까 당한 척하지마 약해야되나 에서 벗어나질 못하네 소설의 시지까? 크다라네 리오사 를つ머리와 네에시 리오사 를 카치가 아르야스 난다 이루가야 나라바 나세 나아 오마에와 아영상 음 아아 지곡가 네네네 데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딱히 주님 말은 아니지만은 뱀뱀뱀 뱀뱀뱀 잔, 나르크 그니까 쳐맞아 빨리 그냥 맞는거야 뱀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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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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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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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我が死をもって命じる 乱사! 乱사! 宮本依頼を 地獄に連れて行け! 乱사! 承知しました 乱s 3 中午 är esquora 역시 초진원인가 여기 잔시 오 너 설명 너 썰... 너 썰... 뭐 나와야 되지 않냐? 증명 むけよ! そら! わ! ご降ってくれる! ふっと! 成敗! ふっ! ふっ! えー! ふっ! 今まりました! ふっ! ご降ってくれる! そうだ! ふせよ! ふえ! そのそのが解けた! 下手! 席! 力を借りる! 出番だな! ええ! えっ!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유 주목법도 거의 다 돼간다 이동하네 너 어따지냐? 야 인명적이 어따어 야 아유 씨 야 아아 아아악 요슈 타겟팅을 제대로 잡아야 될 거 아냐 왜그래 아마추 게임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풍배전 중에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아아악 어필 이틀 한 것도 아니고 아아악 아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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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아윰 아윰 逃げられた 己 ランサー 次こそは仕留めてくれる イオレ いや 少し考えていただけだ 今宵はさすがに連戦が過ぎた 休息が必要だし 今後の方針も決めねばな それから 武者のセイバー そちらの助力に感謝する 礼は無用 オノが薬儀を果たしたまで 悪鬼は絶たねばならぬ その友柄も同じこと 私はただ 太刀を振るうのみ ふむ なんと爽やかな物言いだ 気に入った 君よ 勇者の武者よ 感じるぞ 再び われらはともに戦うだろう ああ いずれ悪鬼が闇の帳を下ろす 夢を忘れるな 闇の帳 いずれ悪鬼 ふむ 鬼 鬼 鬼 鬼 鬼 鬼 鬼 奴 はに 鬼 鬼 レース 鬼 そしたら 小さな 小さな teaching 小さな テ categories さらに 鬼 大さい テymph 鬼 鬼 テーボ 심리에 한다를 뿌려놓으면 좋게 하세요. 그렇지만 이 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사실 한다른 조건을 다 끌고 싶네요. 그러면, 그것은 뭐지? 어떤 문장의 변화가 있었나요? 예, 교회의 전통을 통해 얻었죠. いや、そう見せかけていた黒幕が死んだ。サーヴァントたちを操っていた人物だ。二度と同じことは起こるまい。 そうか。アーチャーも報われるな。 キデンはまだ赤坂に? 間もなく立つところだ。予定よりも幾ばくか早いが、頼信公が使いのものをよこしてくださってな。 真の攻勢がだいぶ激しくなってきているらしい。 陰ながら、キデンの勝利を祈っている。帝聖子。 本当にありがとう、宮本いより。 私たちの願望は、この手で叶えてみせるさ。 そちらこそ、最後まで勝ち残ってくれよ。 お前にはまだ権利があるのだから。 そういえば以前、江戸の街や人々を守るためにと言ったな。 ああ。 それは、お前の戦う理由であって、 願いとは違うのではないか。 なあ、いより。 お前は、何を願うのだ? それ... いや、余計な詮索だったな。 許してくれ。 さて、今度こそお別れだ。 ではな、いより。またいつか。 何を願う...か。 やはり、か。 一門を復興し、古き都の支配者に帰り咲く。 そのためだけに奴は。 永月が万物の願望期であると嘘、偽りを述べて、 幕府に取り入り、我らを死地に陥る。 しかし、だ。 万能ではなかろうと、絶大な魔力を有してはいるのだ。 それに、何より。 何より。 何より。 その日、武蔵なき霊眼堂を、 一人の剣士が訪ねる。 ん? 何で? 新面武蔵。 その生涯において、百戦百勝。 剣術において、負けはなし。 まさしく。 勝てぬと悟ると、 決して正面から戦わぬゆえな。 ささきこちろ、ぶらく聞くなりたい者よ。 かんにゅうさんは、何より。 んが、にもかし、 藩の名誉をかけて 死亡したなら、 死亡したのですが、 結果が、 観しない作戦が死亡したの。 생각해보니까 스테이 나이트의 사사키 코지로가 나왔구나 멋진다 왜 생각을 못하고 있었지 이 시각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형에게 저에게 더 이상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야 무덤이 우린 견이 없을 수 있다면 하하하하하 하... 내 마음을... 오케이, 가자! 흠 안 남은 것 같아 뱅뱅 아 물론 아 이 동일한 동일한 무한체로… 이 동일한 았을 이미 죽었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그리스도 다 죽여있었습니다. 이 동일한 그리스도 다 죽었을 수 있도록 다 죽었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내 날은 죽을 것일까? 응... 응... 뭐...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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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 우가사와라... 우가사와라... 웅이와 이제... 세이버는... 다 밥으로 이어지나... 모든게... 안주르나... 하라와... 끄찍났다... 너희 역시... 고생하자... 고생하자... 지으니... 고생하자... 잘 먹어야 돼... 지으니... 그 때... 이이의... 아이치의... 아이치는... 그 나이하면... 다 크지 않았니... 그 사임스럽다... 어... 그 사임스럽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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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 뭐.. 왜.. 내가.. 이렇게.. 나.. 그 날.. 그 날.. 그 날.. 그 날.. 그 날.. 그 날.. 더 많았죠.. 희아이를 잃을.. 대단한.. 태벌님들을 아니.. 그 날.. 그 날이.. 그런.. 욕심이란.. 그리고 나는.. 그 날.. 아.. 妻… 근데 이런거치곤 나중에 결혼 또 새 마누라 얻어서 잘살았던데 찾아보니까 아 물론 전생이라가지고 이제 이게 야마토 타케루가 한인물이 아니라는 말도 있고 그런데 직위명 뭐 이런거란 말이었던데 아니 왜이렇게 갑자기 게임성적이 됐어 네 무온한 심파이다 사반들은 주로 우울을 말한다 우울이 우울여동생인거고 현신한게 그거잖아 마누라로 현신빈한거잖아 가야아의 몸에 사실 부분으로 무력량이다 여기에서 시작되게 되어도 내 목소리가 깊지 않습니다. 사반과 나라 자룸이 불가능하군요. 그레그레 부위에 부위를 받을 수 있도록 하죠. 네. 그래요? 요리, 하나씩 물어봅시다. 뭐라고? 그.. 루트 1등! 아니 아니요 루트 1등에 버금 말 정도의 해력 어때? 돈이 최고야 돈 있어야 밥도 사지 밥도 사줄 거 아니야 뭐 잘 못 먹었나? 왜 갑자기 알러지가 폭발하냐 올라오냐 막 카야는 카야 내가 원하더라도 꼭 행복해지고 세이버는 무엇일까? 내가 원하냐 내가 원하냐 내가 원하냐 나 다가 내가 원하냐 내가 원하냐 내가 원하냐 음... 그러나... 내가 알게 될 것입니다 에이웨스의 기업을... 계속해 주시지 않습니다 어떤 세상에... 어떤 시각이 있습니까? 나는... 다행을 만들고 음... 흠, 그리고... 아르처들에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영웅이 없었지만 이 영웅이 불가능한 영웅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웅을 불가능하고 영웅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를 지키지 못할 수 없을까? 누가... 저... 저의 권로... 저의 마음이... 저의 마음이... 아... 너의 마음을 지키지 못할 수 없을까? 넌 그에게 상관에 맞춰서... 넌 그에게 상관을 지키지 못할 수 없을까? 그래? 그래? 응, 그래. 좋은 것 같아. 에헤헤헤, 聞いて驚け! 네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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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내가, 네네네. 알았어. 네네네네. 네, 원하입니까, 정말? 아... 아... 義の終わりは近い。今ひとたび、支度を整えておかねばな。 今、ファン、カン、ファ。 ゲームズムーキークスタートを使用するとドキッチンの使用されると、 エチオンスタートを使って、 ベーズムーキーも使用していて、 ガラスタートを使用すると、 まだ卵を使うと、 限定していると、 何を使っていると? 지금 또 왜 이상한거 쓰고 있냐?